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라면 오늘의 집밥 김선생 아 집밥 멍청맨 미고렉 인도네시아 라면입니다 오늘 이걸 2개를 끓여 먹겠습니다 발결부라이도 하나 이거 뭐야 라면도 하나 라면 두개 양이 너무 작으니까 두개 그 남자의 행각 말 잘 못해 당신 잘하나요? 저도 잘 못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계시나요? 이거는 집밥 멍청맨입니다 집밥 멍청맨에 미고렉 먹기 네 이거는 좀 이따가 태워놓고 먹으려고 프라이도 만들어 놨네요 머리 좀 한국스럽게 자르신 건가요? 관건가요는 뭐죠? 물이 되게 어색하네요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서 물을 뺍니다 찍고 있냐? 응 물을 뺍니다 저희 집안에 비인행적이 한 번 찍지 말아주세요 법에 걸리나요? 고양이 소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소스를 넣습니다 무슨 소스죠?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루입니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서 먹었어요? 호주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섞고 아마 그냥 이거를 다 뿌려놓으면 끝날 겁니다 배고프신다봐요? 개 배고픕니다 이게 호주에서 판다고 지금 물가로는 한 천 원이겠네요 기억이 안 나 그냥 사 먹어서 얼마씩 기억이 안 나 뭐야? 저희 엄마는 오버가 심합니다 너무 심하다 오버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 미세만 해 미세만 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오셨나봐요 어우 야 너 밤도 그렇고 다 그래 난리 났잖아 난리가 났다가 했는데 전혀 난리가 났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데 엄마 혼자 너는 눈을 안 며니? 안 맵습니다 안 맵고 뭐가 안 며? 강요하지 마세요 본인이 맵다고 우리도 배워야 되나요? 이게 뭐하는 듯이야 이게 오빠의 이중생활 이중생활입니다 집밥 멍청맨입니다 이거 조금만 뿌리겠습니다 보이세요? 엄마로 출연? 아 엄마는 출연하면 안됩니다 하라를 잘한다 거짓말 하라로 할거야 어머 짜잔 완성 이거 비비면 됩니다 비비는 것 까지 찍어?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울 끓여보겠습니다 소울 끓여보겠습니다 소울 끓여보겠습니다 소울 끓여보겠습니다 소울 끓여보겠습니다 소울 끓여보겠습니다 한입만 주겠습니다 한입만 주겠습니다 엄마 무슨거지? 빨래할때도 그렇고 아이 때렸어 나 시원할텐데 빨래할때도 그렇고 그 나 샤워하고 수건 갖다 놓는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가봐 그 전에 그냥 미리 막 돌려버려 그냥 아 깜짝이야 나 때리는줄 알았어 엄마도 조리깐? 아이 조리지 ㅋㅋㅋㅋㅋ 엄마 알지 엄마 알지 엄마 궁금하면서도 저 찢어봤습니다 극혈입니다 지금 됐어? 다 찍었어? 아 찍고있어? 응 냄새에 특히나 먹으세요 먹어볼까요? 이거 진짜 배신다 태현이 괜찮을까? 엄마 야 엄마 왜 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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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되죠? 아 똥이 집어넣으면 똥이꺼고 넌 개기 때문입니다 님 개아니? 아 빨리 먹어 아 빨리 드세요 아 저 이제 먹게 좀 드세요 빨리 으음 이제 정할게 맛있게 나중에 먹어 맛있네? 맛있네? 맛있지? 간장? 근데 맛있다 되게 이게 어느 나라꺼라고요? 인도네시아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에 어디세요? 소인이껏 저게요 이거 제 저녁인데요? 으흫흫흫흫 야 나 참치죽 있는데 저거 먹어 지가 만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야 얘 조금만 줘 주지마 뭐 오빠가 주는게 아니라 내가 뺏어 먹는건데? 아이고 나 배가 아픈 입고 하느니 또 뭐 아 그만 먹을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인데 너무 마음을 가져간다 이게 두개야? 하나 하면 딱 딱 그치? 그니까 아유 왜 또 왜 또 왜 때리는데 왜 아 아 아 별거 별거 다 있지? 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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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 저기 뭐지? 거기 머리하는데 거기 근처에 있지? 응 아 맛있어 노른자 싫어 노른자는 뚱이 줘 야 이거 진짜 맛있어? 그래 500원 500원 5개에 2,500원인가? 2,000원인가 그랬어? 어 2,500원이었다 2,500원 4,500원 4,500원 5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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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뭔가 벌컥된 것 같아? 왜? 왜? 걍 멋진 척하려고 5,500원 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어? 아 아 콩콩이야? 응 아 나 진짜 10,500원? 시안강 5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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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500원 비싸 으흠 돼지 두 명이 뺏어먹어서 출시간이네요 집밥 멍청맨 끝